법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2일 저녁 10시 30분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가 뭐냐. 수랑설레했지만 저는 이동복 선생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식 용어고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해구산 철거 한미동맹 핵체를 포함하는 속임수다. 속임수다. 이건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라고 거듭 거듭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노골적으로 그동안 합의했던 4.27 판문점서는 그리고 6일이 트럼프 김정은 합의문에 나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도전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쪽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알고 회담에 응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정의용 특사가 3월 9일 트럼프에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용 특사가 허위보고를 한 게 미국을 속인 게 확실합니다.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를 속인 게 확실합니다. 트럼프도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핵 동결이 아니라 핵을 비핵화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만나기로 했다고 트위스를 날렸으니까 그 순간 트럼프가 정의용 특사에게 속은 게 확실합니다. 물론 그 뒤에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해보면서 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이게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죠. 알면서도 이제 같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죠. 트럼프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비핵화 사기 극의 이 비핵화 사기 극의 주역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김정은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한 김정은은 범인이 아닙니다. 속은 트럼프 속인 문재인 정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기 극의 공범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합세한 한국의 언론이 공범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공범입니다. 예를 딱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비핵화 사기 극에서 중요한 대목인데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난 4월 20일 북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김정은 주재하에 회의를 해서 결정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결정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 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 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변기와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관 탄도로켓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렇게 썼어요. 조선의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온 군소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으며 우리 당 병진 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험을 갖추기 위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즉 핵무기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험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언론이나 우리 정권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비핵화를 위한 승인을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혁명의 보험이고 행복의 담보다라고 이렇게 딱 모서를 박았는데 어떻게 이걸 핵폐기부와 연결시킵니까? 어디에 속아 넘어갔느냐? 한국일보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일보고 이걸 보도하면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북한이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남북 및 북미 연쇄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직접 천명한 것이다. 여기 비핵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4월 20일 결정서에 비핵화 빚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장 폐쇄는 이미 임무가 3행이 끝났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일보 보도는 그걸 마치 비핵화의 의지를 직접 천명한 것이다. 라고 왜곡했습니다. 왜곡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었다. 노선 수정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참 그런데 한국일보는 그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 핵실험장 폐쇄에 맞췄어요. 이 결정문의 핵심은 핵무력완성, 핵보유국 선언입니다. 핵보유국 선언. 그 다음에는 느긋하게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회담에 나서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 핵보유국 선언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야 되는데 핵실험장 폐쇄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국민의 소용인 거죠.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 언론에 대해서 아 그 뜻이 아니다. 그거 잘못 알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언론이 합세를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잇는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선전했어요. 정권과 언론이 비핵화 사기국의 공범입니다. 공범입니다. 이것은 저는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조작 보도는.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저는 그날 바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국으로 밝혀졌다. 제가 읽어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둔갑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가 먼저 나오는 거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4월 28일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경현신문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다. 서울신문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첫발을 떼다. 세계일보 평화의 첫발 땐 남북 비핵화 마침표 찍자. 조선일보 북핵은 미북에 넘기고 대북 지원 앞세운 남북정상회담 조선일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중앙일보 문재인 김정은 비핵화 대장정문을 열다. 한겨레 판문정의 보험 평화 번영의 시대에 열다. 한국일보 판문정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평화의 새시대를 선언하다. 매일경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천명한 판문정선은 이제 실천이다. 서울경제 한반도 대전환 이제 시작이다. 한국경제 대한민국 가치 수호 더 중요해졌다. 맨정 맨정시는 조선일보 한국경제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9일 4월 19일 한국 언론사 사정들과 우체를 함께 한 자리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의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한민국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과 체제의 안전보장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도 사실을 오도한 거죠. 한국과 북한 미국의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미동화 해체고 한국이 말해온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고 미국도 북한의 핵폐기를 한국과 북한,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과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핵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비핵화, 비핵화 이건 김정은이 비핵화다. 북한이 비핵화다. 남한의 핵이 없으니까 비핵화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하여 4.17 선언이 나왔는데 왜 저는 4.17 선언을 보자마자 이것은 완전한 사기극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여기 어디에 북한의 비핵화가 있습니까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 핵없는 북한이지 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합니까 그리고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의의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대단히 의의가 있습니까 이런 의의가 있죠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하고 앞으로는 군축회담에 나서겠다 핵은 우리의 보금이고 행복의 담보다 이렇게 설명한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니까 사회적 선언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겁니다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미국이 해야될 조치 한미동맹 해체, 조한미군 철수, 해욕산 철거도 앞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입니다 한미동맹 해제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 아니고요 한미동맹 해체에 합의해 놓고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했습니다 완전히 북한식 용어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 거죠 사회적 선언이 진정한 필자는 김정은으로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 온 것을 그냥 수정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였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